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의 김혜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장의 빨간불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후장의 하락세가 훨씬 더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미중신나 유럽중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국내 시장만 이런 흐름일까 속상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오늘도 이렇게 주식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오늘 저희 한시간 방송에서는요. 실전에서 정말로 쓰일 수 있는 투자법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노란톡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시장에 대한 교육들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봄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의 구조대 JDI의 박영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정말 너무 원망스러운 게요. 제가 뭘 잘못해서 시장이 빠지면 잘하면 되지만 대외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서 대응이 어려워요. 노란톡에서 이야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상당히 아쉬운 장이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오늘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수가 조금 많이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장중한 때는 이제 상승 흐름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포지션, 여기에다가 여전히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사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교육을 조금 진행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러한 시장에서 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게 됨으로써 다음번에도 또 이러한 유사한 흐름이 나왔을 때 꼭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장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장의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세를 형성해 주면서 양지수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56포인트 하락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4포인트, 거의 1%에 가까운 하락세를 형성해 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 한때 1% 넘는 하락세를 형성해 주었다가 그나마 장 막판에 살짝 올라와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배경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은 뭘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근데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는 아직까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중의 흐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선물 분위기도 역시나 나쁘지 않고요. 일본 증시도 역시나 빨간불의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은 역시나 뭐냐? 바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속보로도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중국에서 상당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실 중국 증시가 조금 눌리는 포지션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죠.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들이 부각이 됐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사실 오늘 오후장에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분당국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도 역시나 함께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역시나 지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같이 떨어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291개 종목이 상승한 반면에 560개 종목이 떨어졌어요. 코스피 기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68개가 올라갔지만 965개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2배가 넘는 종목의 하락수가 형성이 됐고 그 이유가 무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역시나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결국에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 종목이 상승 혹은 하락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오늘은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장은 어차피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장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뭘까요? 이 이슈가 내일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경들, 즉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고 뒷받침되는 배경에서 특히나 긍정적인 요인들이 뭡니까? 실적이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초래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군들이 발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넷플릭스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의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뭐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선물적 분위기가 장중에 1%대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요인도 그거예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 재료들 대부분 소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어디랑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자, 6월, 7월달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6월달, 7월달과 지금 9월달, 10월달을 계속해서 비교해드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이러한 결과물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월달, 이제 소위 말해서 남은 10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보다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단순하게 따졌을 땐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따진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경우는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거예요. 왜? 여전히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북한에서도 뭔가 도발을 하기 위한 이슈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를 했었을까요? 자, 오늘 같은 자, 지수가 떨어졌어요. 불안하니까 매도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떨어졌겠죠. 자,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오늘 짱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 사실 최근에 지수의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본다면은 역시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최근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바닷권을 다지고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올라가지 않았어요. 더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닷권을 다지는 모습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우상향의 흐름들을 바라볼 만한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만 민감한 이슈나 재료가 나오면 어김없이 뭐가 나와요?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불안하니까. 과거의 흐름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눌리니까는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의 이슈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일단 팔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북한 이슈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시적인 경험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분위기만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떨어졌었을 때 일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위기 자체를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꾸준히 공략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었지만 오늘도 올라간 종목군들 아니면 최근에 눌렸다가 오늘 재차 반등했던 종목군들도 어김없이 발생이 됐어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략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장에서 올라간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지만 다시 또 눌렸을 때 공략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주는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는 얻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이 눌렸다고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이 눌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장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장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뭐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드려요. 물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립니다. 왜? 매수 자리를 잡으시라고. 그래서 일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스스로 한번 잡아보시라고. 근데 이게 스스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해보시라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는 종목군들도 같이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한 채 눌렀던 슈머시스였지만 여전히 90%대 이번 달에만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드렸고요. 뭐 흥하에 온 유신 뿐만이 아니라 30%, 40% 올라간 종목군들 꾸준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초에 떨어졌죠. 자 그때 또 무슨 얘기했어요? 보여드렸습니다. 유신을 저희가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었을 때 함께 공략을 했다면 짧게 공략할 수 있는 포지션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유신 아시는 것처럼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누적 상승은 50%지만 떨어질 때 다시 또 공략을 했다면 플러스 알파로 수익을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구간대를 배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늘 역시나 또 좋은 결과물을 보여줬던 이노시스라든지 SCI 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언제 드렸어요? 최근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따박따박 올라와주면서 우리의 상승 수익률도 따박따박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에서 시작을 해서 3%, 5%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10%, 20%, 30%, 50%까지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시켜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해요? 방송 끝나면 저희가 다 이렇게 공개해드리잖아요. 방송 끝나면.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주고 있잖아요. 아직 안 올라간 종목군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노란토뻥에서 함께 하시라고. 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언제 또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이 우리 포트에 그리고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드릴지 모르는 거예요. 없는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종목으로 함께 하시라는 얘기. 그리고 같이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를 매번 드립니다. 그리고 10%, 20%, 30%, 50% 따박따박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 과정을 함께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함께 하셔서 이러한 종목군들로 내일도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자고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진다고 해서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종목군들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시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노란토뻥에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장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장 중에 실시간 상황을 여기서 설명드리질 못해요. 그게 사실 가장 아쉬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서 해드린다고요? 이 노란토뻥에서 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드린 종목군들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이전에 선침해서 그 올라가는 과정과 단계를 같이 밟아보시자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해서 힌트 드리고 계속해서 사인 드리고 계속해서 뭐 해드리니까? 브리핑 해드리니까. 오셔서 함께 교육 받으셔서 나의 스킬을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죠? 입장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김연아 논술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장의 흐름을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사실 너무나도 어렵죠. 특히나 이 지종학적 이슈나 아니면 이런 천재 주변을 무슨 수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해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영어로 길게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004, 100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번 꼭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던 종목들의 흐름이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확인해보시죠. 10월의 누적 상승률을 살펴볼 텐데요. 대표님께서 잡았던 이 상한카드 휴마시스 흥화해운 상승률 94%, 76%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유신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 방문한다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장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나타났었죠. 상승률 55% 넘어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오늘 장 초반 강한 모습 보여줬었죠. 32% 넘는 누적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YTN의 주가는 오늘도 껑충 뛰어간다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오로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했었던 이 히든 종목 SCI 평가 정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률 20% 넘어가고 있고요. 이노시스 오늘장 10% 넘는 급등 나타난 거 여러분들도 다 확인하셨죠. 상승률 20% 가까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3부 모터스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대표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누적 상승률을 살펴봤는데요. 언제나 대표님이 강조했던 그 선침의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께서 리뷰를 자세하게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또 화면 통해서 하나씩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유신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고 저희가 유신이라는 종목 실질적으로 눌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도 당연히 드렸어요. 왜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무엇을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추세를 보시라는 얘기를 저희가 항상 많이 드려요. 자, 추세가 훼손되지 않은 종목군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종목의 지지선이 왜 중요한지를 이번에도 새삼 느끼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월요일날 유신이 단기적으로 급락이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네옴 시티 관련자가 방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 아랫고리를 달아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랫고리. 자, 아랫고리를 달아주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눌렸지만은 누군가 밑에서 공략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희가 유신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전에도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자, 이 종목이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기준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올라갈 때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오일선의 기준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뭐 하셔야 된다고 했죠?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살 거면 1원이라도 싸게 사고 그 자리가 어디를 기점으로? 오일선을 기점으로 이격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의 수익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때 우리가 공략을 해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50%라는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기록했어요. 자, 근데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왜? 얘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재차 분위기만 타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형성된 지지선과 똑같은 뭐가 나왔어요? 지지선이 연출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악재성 이슈가 나와서 개파락이 떨어졌는데 그 종목군들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더 떨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밑에서 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불안해서 파는데 누군가 밑에서 사요. 이유 없이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엄시티 관련 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래요? 방문하겠다. 안 오면 우리가 가겠다. 그 이슈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을 보였는데 그런 이슈가 얼마든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무산이 됐다가 아니라 단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데 밑에서 누군가는 끌어올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기회가 되겠어요? 매도 기회가 됩니까? 매수 기회가 됩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한 과정들을 함께 하셨다면 오늘 단기적인 상승의 주인공도 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급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공략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꾸준히 얘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수 시점은 어디라고 했어요? 떨어질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매도 시점은 어디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가장 높은 구간이에요. 물론 여기까지 도달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꿈과 희망을 키게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 종목이 그러면 끝난 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존에 공략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매수 시점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 이탈하게 되었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도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략했던 기준에서 끝난 거고 얘는 또 여기에 지지선도 있고 여기에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번 얘기 드리지 않아요. 사골주. 사골주라는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번으로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종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로 따졌을 때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종목군들이 대부분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때 공략 못했으니까 눌릴 때라도 공략하자.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면 가장 좋겠지만 못했으니까 다시 눌릴 때 공략하자. 그래서 저희가 매번 드리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다 뭐예요? 떨어지는 종목군들만 드려요. 은봉을 보인 종목군들만 드립니다. 왜? 1원이라도 싸게 사시라고. 그리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파셔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해 내시라고. 당연히 떨어지는 것도 불안해요. 아쉬워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해 드리잖아요. 어떤 얘기 드립니까? 단순하게 따졌을 때 내가 떨어질 수도 있죠. 손절과 자부시라고 했죠. 하지만 손절은 어떻게? 짧게. 하지만 수익은 길게. 이게 우리의 모토잖아요. 모티브.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것과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손실을 적게 보고 밑에서 또 사면 되니까 또 사면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이 떨어졌던 경우에 이렇게 공략을 하셨다면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양호한 흐름과 함께 내일 전반적인 분위기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오늘 떨어진 종목군들이 분명히 적어도 1%, 2%, 3%는 올라올 겁니다. 왜? 오늘 지수 때문에 1%, 2%, 3%가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종목군들의 오늘 전반적인 상황을 보세요. 처음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만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방송에서 못 해드리니까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움 되시라고 종목군들 저희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또 공략하실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잡아드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두 번, 세 번 잡아서 또 수익 창출해 낼 수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반대로 가야 돼요. 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주가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주도주, 업종과 섹터가 아직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섹터가 많이 가요? 개별주가 가잖아요. 그러면 개별주 중에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군들 위주로 뭐라고 해요? 포트를 구성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가지고 어떠한 종목군들? 과대 낙폭주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드리는 종목군들의 확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았다라고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드리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 계속해서 저희가 창출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셔서 같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해석을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멀리 바라보는 습관을 그러면서 그 시장의 해석과 분석을 종목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나도 수익을 발생해 내는 과정을 조금 더 극대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자는 거예요. 주식 명언 중에 뭐가 있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큰, 조금 더 관용적인 성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시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드려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방송 때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단 시장을 알아야 그다음에 종목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노하우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오셔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분들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안 오셔도 돼요. 뭐만 잡아도 다 수익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역시나 저희가 이야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다 못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톱방에서 오늘도 역시나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히든 종목 드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히든 종목 알아보러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러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한번 다시 또 불러볼게요. 추세를 파악하고 매매를 하는 게 사실 꿈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응이 가능하게끔 대표님께서 노란톱에서 계속해서 교육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노란톱 입장하셔서 떨어질 때 잡아서 오를 때 파는 그 매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톱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휴대전화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004, 100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이 시장을 보는 눈도 함께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또 드려봐야겠죠. 대표님부터 부를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 혹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뭘 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예전부터 자주 하는데 저는 좋아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것보다 차트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영화 아예 안 보세요? 전혀? 조금 또? 뭐 보긴 하겠죠. 그런데 보러 갈 시간이 사실 없다 보니까는 좀 몰아서 본다거나 하는 편이에요. 이 첫 번째 종목이요. 일곱 글자인데요. 뒤 다섯 글자는 그냥 제가 드릴게요.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럼 앞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혹시 홍콩 영화 좋아하세요? 그렇죠. 홍콩 영화 이제 조금 나이를 먹은 남자라면은 다들 그 경험들이 있죠. 예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추억이 있죠. 아주 훌륭합니다. 혹시 소림축구 좋아하세요? 그거는 저희와는 좀 맞지 않는데 쿵푸허슬? 네. 알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희랑 맞지 않는 저희는 혹시나 영웅본색 이런 걸 얘기를 하시나 했는데 아니요. 오늘요. 어쩔 수 없네요. 이 나이차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홍콩 액션 코미디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배우 한 명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주윤발 생각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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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같은 주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윤발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쿵푸허슬 뭐 이렇게 소림축구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딱 떠오르는 배우 이름이 있을 거예요. 바로 주성치 배우가 생각날 텐데요. 이 배우가 생각나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대표님과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지금 드렸던 이 종목의 힌트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유추라기보다도 사실 저희가 드렸던 힌트를 다 접목을 해보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나옵니다. 일단은 뭐 보시는 것처럼 차트의 흐름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뭐 사실 좋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만 8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떨어진 만 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참은 안타깝죠. 자 하지만 반대로 1만 천 원대에서 얼마까지 올라간다면 2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는 수익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100%, 150%까지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만큼 꿈을 크게 저희는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공략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의 특성상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부분들 뒤에 다섯 글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엔지니어링 쪽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쪽의 섹터가 강세를 보여준다면은 사실 이 종목도 충분히 최소한 2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만 6천 원, 1만 8천 원까지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과정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 관련된 섹터들, 상승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일단은 이쪽에 연관성이 있는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아까 드렸던 영화죠. 거기에 힌트를 얻어보시면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명이 공개가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송 통해서 얘기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디를 통해서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만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뭔지 궁금하시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내일의 흐름 함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드리지 못한 힌트가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니 조성치가 도대체 뭐? 조성치가 뭐? 하시는 분들요. 지금 노란톡 입장에 보시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답 유추했다 하시는 분들도요. 종목명만 안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겠죠. 노란톡 입장하셔서 시장을 보는 이 교육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그냥 실행하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004-100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면 보시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도대체 정답 알아서 뭐해? 요즘 시장도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교육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이 종목들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상승률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들의 10월 무적 상승률입니다. 상승장에서도 상한가 잡아내고요. 하락장에서도 상한가 잡아내는 대표님이시죠. 휴마시스 상승률 94% 넘어가고 있고요. 흥아해운도 75%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네온시티 관련주죠. 유신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누적 상승률 55%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YTN도 추가적인 상승률이 발생을 했죠. 오늘 주가도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상승률이 30% 가까이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노란톡에서만 방송시간 이후에 공개했던 이 히든 종목 SCI 평가 정보가요. 오늘장에서도 견조한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승률 20% 넘어가고 있고요. 이노시스도 오늘장 굉장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10% 넘는 급등 이렇게 보여졌었는데요. 상승률이 또 20% 가까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요. 이 표 이외에도 정말 너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니까요. 대표님과 또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을 살펴보고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 같이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또 우리 대표님을 불러봐야겠죠. 대표님. 네. 네. 이 히든 종목들 누적 상승률 살펴보고 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SCI 평가정보라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어디를 만들어냈습니까? 신고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한 종목들만 저희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했다면 사실 상승률, 수익률이 더 커졌겠죠. 여기서 공략하지 못했어요. 자. 이만큼 올라왔을 때 공략했다면 역시나 컸겠죠. 공략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던 시점에서 저희가 뭐 해드렸어요? 공략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시점은 바로 이렇게 뭐가 나왔을 때요? 장때 은봉이 나왔을 때입니다. 어차피 내가 이러한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고 싶다면 빨간불이 보일 때 내가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빨간불이 보일 때 뭐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시장이 요즘 녹록지 못하는데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급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누군가는 공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분들이 만약에 시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무언가 흐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그러한 종목분들을 어디에서 공략을 하느냐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항상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올라갔다가 언제 이렇게 눌렸을 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루 만에 10%대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의 목표는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이상 못 올라갔잖아요. 못 올라갔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팔아먹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항.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이 매물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밑에서도 안 파네? 더 안 빠지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유신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또 누군가는 여기서 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매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왜? 저희가 그렇게 계속 교육해드리잖아요.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추세, 이탈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쳐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공략을 하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분위기만 타면 얼마든지 단기적으로 10%, 20%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교육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얼마에 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4천 원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5천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따졌을 때 4천 원에 내가 잡아서 5천 원에만 팔았다고 한다? 몇 퍼센트? 25%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육만 받으셨다면. 종목은 저희가 다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교육 저희가 꾸준히 해드리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만 스스로 내 걸로 만들어 가셨다면 오늘 하루에도 이 종목군들 올라가는 과정을 토대로 25%는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게끔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신고가 올라왔죠. 물론 여전히 이 종목도 사실 보면 더 갈 수 있는 데 많아요. 더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얼마까지도 갔기 때문에 6천 원 그때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그나마 5천 원 올라온 게 중요하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를 하는 거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뭐를? 수익을. 그래야 힘든 장에서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만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자신감을 얻어요. 올라가는 장에서는 누구나 다 잘해요. 하지만 떨어지는 장에서 최소한 버티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종목 떨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스킬을, 나의 실력을 키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랬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놓치지 않으셨겠죠. 또 하나 볼게요. 역시나 오늘도 한번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너시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언제 이 종목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때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드렸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못 잡았잖아요. 여기서 못 잡았으니까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 저희가 안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드렸겠죠. 어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노란톱방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드렸던 상황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노란톱방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이십니까? 이너시스가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분위기가 계속 올라와지고 있잖아요. 추세. 매번 강조를 해드리죠. 결국에는 뭐다? 추세다. 1,200원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요. 근데 떨어지기 이전에 얼마까지 갔어요? 5,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뭔가 수급이 있었겠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어요. 1,200원에서 5,000원까지 간다고 쳐보세요.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 200%, 300%의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공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략해야 돼요. 근데 우린 여기서 공략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주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죠. 자,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얼마 안 간 것처럼 보여요, 사실. 얼마 안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지금 보신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9% 가까이 올라왔어요. 따박따박 올라와주고 있고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고 그만큼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5%, 10% 올라온 건 티도 안 나요, 캔들에서. 근데 이러한 종목금들이 한 번 분위기 타면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100%, 200%가 우리의 꿈이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이전에 뭐 해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이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당연히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하시자는 겁니다. 시장, 계속해서 좋아지면 좋겠죠. 하지만 오늘처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셔야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시장이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파악을 하게 된다면 내가 불안해도 덜 불안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판단이 씁니다. 그 판단을 스스로 하실 수가 없다면 저희랑 같이 하시자고요. 제가 다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실력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는 종목금들로 함께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자, 매번 얘기를 드리잖아요. 주식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돈 벌게 만들어드려야죠. 그런데 돈 벌려고 하는데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종목으로 함께 하시면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시라는 겁니다. 하루가 걸릴지 이틀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한 번 내가 그 실력을 쌓으면 평생 내 기술이 됩니다. 왜? 주식은 말 그대로 해요. 항상 열리고 있어요. 내가 먼저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항상 주식은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저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나의 기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메리트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죠. 입장하셔야 배워가시겠죠.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들어보러 우리 김연아 아나운서 다시 한 번 불러볼게요. 선추면은 사실 모두의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또 대표님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 노란토 입장하셔서 이 종목들이 도대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토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004, 100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이 히든 종목들의 흐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 힌트도 제가 한 번 드려볼 텐데요. 대표님. 네. 이번 건 정말 못 맞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제가 내볼게요. 최근에 정말 핫한 신입 걸그룹이 있거든요. 혹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까요? 그룹, 걸그룹. 저는 저의 기준으로 핫했던 신입 걸그룹은 저는 SES입니다. 아, 내가 만든 쿠키 이거 몰라요? 네, 모르죠. 네,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유진스라는 굉장히 핫한 걸그룹이 있어요. 이 걸그룹의 멤버와 이름이 좀 똑같거든요. 이 두 번째 종목이 두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드리면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제 이름은 아시죠? 네.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김희연 아나운서죠. 네, 김혜연 아나운서인데요. 혜연에서 힌트를 또 얻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해서 힌트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 저는 종목명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축이 되는지는 아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뉴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뉴진스도 모르는데 멤버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힌트는 드렸을 거예요. 사실 오히려 차라리 김희연 아나운서의 이름을 조금만 더 돌리면 오히려 이 종목의 정답과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종목명부터 공개하면 일단 두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12,4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5,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5,400원에서 반대로 12,000원까지 가면은 역시나 100% 넘게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공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재건주입니다. 자, 요즘에 재건주들 심심치 않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아쉽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오후에 아시는 것처럼 북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또다시 한번 러시아 폭격기가 또 출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하지만은 다음 주부터 뭐가 있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쪽 관련된 회의가 열립니다. 대놓고 재건에 대한 회의를 하겠죠. 자, 그러면 관련주들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움직이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이쪽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고 역시나 두 글자짜리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에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판단이 듭니다. 역시나 이 종목,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방송 끝나고 난 시점에서 저희가 노란톱방을 통해서 이 종목권들 공략해 드릴 수 있는 종목명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역시나 내일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입장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 힌트까지 한번 들어보러 다시 한번 우리 김현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 이름이 생각나는 이 종목 벌써 몇 분은 정답을 알아맞추고 올려주셨는데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요. 지금 바로 노란톱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1004번, 100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답들 알아가 보시고요. 대표님이 노란톱에서 계속해서 교육해주는 내용들도 함께 배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려야겠죠. 대표님. 이 종목은 네 글자짜리인데요. 이것도 토목 건축 관련 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대표님 방송시간 50분이 너무 짧아요. 2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하고 싶긴 하지만 방송국에 사정이 있는 거라서 아쉽지만 저는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부도 한다 가정하에 3부도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까 안 할까 했는데 역시나 참 진부한 힌트였어요. 너무해요. 너무 나빠요. 일단 저는 3부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힌트 드렸고요. 네 글자 중에 앞에 두 글자에 대한 힌트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역시나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차트부터 보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도 얼마까지 올라갔었다. 자, 2,9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900원에서 1,300원까지 떨어졌고요. 역시나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 기대치는 10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사실 저희가 1부, 2부, 3부가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제가 다 해먹고 싶긴 해요. 자, 근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힌트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 이유도 역시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두 번째 히든 종목과 어느 정도 조금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 또다시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부각되다 보니까는 사실 그쪽과 관련된 상황들이 지금 또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분위기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도 한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 방송 끝나고 난 시점에서 노란톡방에서 오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히든 종목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장하셔야 다 알아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김연아 논서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비록 1, 2, 3분은 없지만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하루 종일 대표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입장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급해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 0, 0, 4, 1004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꼭 한 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또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